저는 평소에 대도서관님 팬이어서 그분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다가 우연히 구글 게임 크리에이터 데이를 알게 돼서 신청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초대장을 보내주셔서 오게 되었고요. 다양한 게임 크리에이터 분들과 네트워킹도 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가 진행하는 이런 다채로운 행사들에 많이 많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미친 말게임 플레이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그동안 대도서관님이랑 대정령님을 보기만 했던 어쨌든 시청자들이잖아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게 되게 기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는 방송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쭉 유튜브도 업로드하고 더 활발한 활동을 써라고 합니다. 팬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 영상을 계속 볼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싶어서 유튜브로 오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꼭 방송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콘텐츠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